현이야 근데 너 그 나쁜 남자의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. 근데 진짜 너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까?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문자로 헤어지려고 그랬잖아. 너희 집 와서 열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나가서 만나주지도 않고 니가 다 나쁜 놈이야, 니가 다 나쁜 놈이야. 82년 1월생이잖아. 나는 81년생이지.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너 나한테 형이라는 소리 안 했네? 형 나와야지. 나 사실은 너랑 활동하면서 너한테 진짜 많이, 엄청 많이 화낼 때가 있었어. 노래도 잘하지, 춤도 잘 추지. 니가 잘하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. 좌절하지 말고.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없으면 못 살겠지? 나 없으면 못 살겠지? 아니, 부르네. 야, 딱 돼, 딱 돼. 야, 딱 돼. 아멘